악기에서 소리가 나는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으로 생깁니다. 현악기는 줄의 진동이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가 납니다. 만약 줄이 440Hz로 진동하면 주변의 공기도 440Hz로 진동하여 우리 귀에 들리는 거죠. 관악기는 관악기 안의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관악기는 그림과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마우스피스에 입술을 대고 부는 금관악기이고 두 번째는 마우스피스 끝에 리드라고 하는 떨림판에 입술을 대고 부는 목관악기입니다. 악기를 불어본 사람은 알 수 있을 텐데 리드가 있는 악기는 훨씬 불기가 쉽습니다. 리드가 떨림판의 역할을 해서 악기를 떨기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드가 없는 악기는 우리가 입술을 떨어 소리를 내야 하죠. 관악기를 불면 입술이나 리드가 떨면서 마우스피스를 여러 다른 진동수로 진동을 시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특정한 진동수만 공명이 일어나 우리는 일정한 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